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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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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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haste 여기가 더 이상 사라져서 이런 바닥은 바뀌었습니다 불편하러 가고 있는 상태에 배달 안한 하성비 자막자는 바닥을 내려놓고 파인어 Brother 불편함이 늦어져서 기상조건이 안좋은 날씨에 설치하는 것을 비권정합니다 이게 핀갑다 필자가 여기 있습니까? A1 이는 36인데 그냥 안 빠져 이게 빠져서 밀어내는거야 빠져 빠져 밀어내는게 여기 구멍구멍 있지? 그래 이거 구멍이랑 맞추는데 이 바닥이나 여기 하나 와야되는게 잠깐만 있어봐 A A T A 4 찾아봐 걔는 문인가봐 어 T A 4 T A 5 그럼 이제 오도록 할게다 문은 어디를 낼긴데 유선생님 문 여쭤고 내지 말아라 아니 요리 열면 이거 다시 다시 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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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이거 하다 정말네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해라 가고 간다고 했어 이쁘게 그 간다 이쁘게 가고 간다 나사 모자라치 도움이 못하고 그거로 됐다 일단 떠봐 아빠 아까 이렇게 잡아도 아빠가 이러면 이리 틀어지고 지름이 저리 틀어지고 그만 지금 맞춰야돼 지동을 맞춰야 아니 거기 걸려서 그렇잖아 그런 걸 세우는데 기둥이 아니라 벽 세우면서 기둥도 같이 하는 거라서 지금 못한다니까 오늘 완전히 끝낼 거 아니면 내일 해야 돼 내일 이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하면 저녁에는 끝나겠지 뭐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내일 하자 저녁에 공부도 해야 돼 아니 하면서 해야 되지 아 오늘 저녁에 영상도 같이 보고 영상 만드는 거 보내준 거 있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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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이긴데 저 삼각형 저게 지붕 그거고 그래 지붕 용머리고 어 이게 그저가 아니다 아니 그건 많아 일단 이거 또 있다 뭐 아니 그건 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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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닭만에 설탕 하나 두 개 얇은 면 닭만에 양념이 짜증나게 양념이 짜증나게 오징어 물 넣으면 이제 오징어 먹으러 해야되 오징어 되게 크데 오징어 먹으러 더 좋음 오징어 먹으러 가고 회사 좌측 가위 갖고 와서 잘라놔라 여기 어쨌든 잘라 동그랗게 잘라야 돼 나사도 뭐이고 쓰는 게 비석에다가 쫒겨난 거릇에다가 넣고 써야되겠더라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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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의 일을 만나면 은혜의 일을 만나면 이승 고소리가 먼저 맞아야지 그래야 그것도 깨갖고 고소를 맞췄지 아니 이거는 이거라고 하면 맞은데 고소리가 먼저 맞아야지 그래야 그것도 깨갖고 고소리를 맞췄지 여기 구멍이 있어 사그라고 그래 구멍이 있는데 오빠가 봐라 아니 여기 다 박는 걸로 나오잖아 그래 바퀴는 봐야겠는데 구멍이 큰 게 나고 하는 말이라 여기 지금 바퀴 구멍은 다 커 이거 흰 거 이거 대갖고 하는데 지나친 거 갖고 민붓 할라고? 아니 여기 세운다고 모서리부터 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 못 만들 거 아이가? 여기 모서리 한다는 소리라 여기 아니 뭔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서리 한다고 난 하고 싶은 말이 바람이 자꾸 불을 사니까 아니 그래 아는데 여기 하는 순서대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몰라 여기 어떻게 한다는지 밑에부터 박아야지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풀면서 문제부터 해 볼 수 있어 이거 두 개 아이가? 아니 티파리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아이고 이거 나 안 나가 아니 순서가 있어도 바람이 있는 놈은 너희가 사람이 필요해 이거 자꾸 이제 바람이 싫어 아니 그럼 내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순서를 모르는데 아니 요거만 내가 비면 될 거 아이가 아니 요거부터 해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야구만 순서대로 해 이거 여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뭘 연결하는 건데 이거를 다 꺼내고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 할 안정적인 문제 풀렸어 그거는 지구 위에 들어가는 건 사실 보다 좋은데 해분 다 해분 다 아 Repa 왜 어디 갖고 와 찾았어 불고하니까 이거 연결해야 돼 이거 한 장 하자 아 이거 좋은 거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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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중에 다 해놨는데 다시 다 풀어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보고 꼭 보고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아빠 아빠 힘을 빼고 그러니까 아빠 손 얘 다 딱 맞아 아니 구멍이 맞추는게 아니고 구멍을 일단 맞춰야겠다니까 구멍이 들어가는대로 못하는데 아 무서웠어 아니 그거 삼각형 새우로 같이 그 삼각형이랑 같이 5분정도 새로운 삼각형 내일은 각형이 생긴 날 해냈고 정보역 한입 일단은 호빈에 사용해서 또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자소거에 찍어먹는 중 이제 너무 잘생겼어요 다닐건대 이렇게 하면 안생겼어요 이제 다닐건대 집에만 더 진짜 잘생겼어요 어? 너 1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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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잠시만 집중 캠시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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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랑식은 뭐야? 아 지붕 올릴때 제사 지내는거? 하자 고기 몇점 갖고 와가지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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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코리오 오지 RV 이테 내가 잡을께 손님 입앞하려구요 도망가고 콩콩 겨울이 곁에 은근히 손님이 버텨 좁은 끈의 나는 꽈치발 한 개 뱉힌다 여기도 올라가야지 두 개 함흥 부치가 있는가베 또 그니까 그건데 올려? 응 여기 2, 2, 3이라 잠깐만 여기가 여기 2, 3 여기 이쪽 2, 4 놓고 다시 2, 3, 2, 5 놓는거야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마 구멍이 어디가 맞아? 이 앞으로 많이 나왔는데 어? 이 구멍이 안 맞잖아 아니 그냥 안에 있어 봐봐 이거도 안 맞어 제목하기는 높아서 힘들겠는데 다 쳐줘봐 아 아 우울 떨어지는게 저리 갈텍이 있는가 이게 맞나 돌려야되지 이걸 돌려야되는데 그래 여기 고랑에 물이 흘러 내려간데 여기 있으면 물 다 새지 놔봐 아 왜 돌려 아니 아니 아빠 그게 색깔이 아니잖아 어 그렇게 차이가 나오네 차라라고 하고 우에 부터 박아놔고 알아봐야겠다 아빠는 저 마지막 라인이 안 맞는다고 자꾸 그러시는거 근데 첫째는 가운데가 맞아야되지 가운데 맞으면 여기가 목을 어디 맞을끼 작가가 있어 봐봐 싸우지 말고 일단 보자 아 아 이게 안 나와야되 요 군역들 이거 보면 요거부터 맞을놔고 이 구멍에 뭐 씌워 이거 튀어나오는게 맞아 흰색깔 뭐 씌워 그래 쫄대가 막 있어 그래서 이거 쓰는가 싶어서 그러고 이 쫄대가 어찌 될려고 모르는 말은 그거부터 맞을놔고 나중에 또 이거 맞을놔고 또 뜯어야지 아니 요 군역을 맞을놔 아이고 아이고 오 저 사이 오 쎈 아니 아이고 아이고 구경 오 오 오 오 응 오 오 베리 또 예 라인도 부족해 아 됐다 오 됐다 아우 됬어 아우 아우 아, 했어요. 이게 지붕을 만들고 올려야 됐나 봐. 수고했어! 결국 오늘 뭐는 못했어요. 원래 6분인데 5분하고 1분 정도는 양념 넣고 조금 볶아줘야 되니까요. 양념을 넣고 조금 볶아줘야 되니까요. 양념을 넣고 볶아줘야 되니까요. 양념을 넣고 볶아줘야 되니까요. 이게 인스턴트 맛이 나요. 맛이 나는데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느낌하고 진짜 많이 달라. 진짜 짜파게티에 견줄만한? 왜 짜장면 하면 짜파게티? 근데 스파게티 하면 사실 그렇게 잘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내가 지켜줄게. 이때 통증이 또 찾아오고. 사과? 바로 그때. 사과? 야, 이에요. 어집니다. 이제 다른 한푼자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단물이 내렸어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나사가 없어가지고 손장에 달아야되는데 여기도 또 있어야되네 오마이개 바람 하여튼 많이 똥튀는데 이거 지가 더 필요해 지가 더 필요해 여덟개 나이스 안사라고 하면 되겠다 충분히 건졌어요 정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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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조금 작아서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반도 또 사야 되고 공간이 조금 작아서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